랜디 퍼쉬 교수의 마지막 강연 그 연설 중에서 따온 일부 지문입니다 랜디 퍼쉬 교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강연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2007년도에 최장암 선고를 받고 본인이 재직하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했던 이 강연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제 동명의 책도 출판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이름들이 남아있죠 100개의 지문들을 한번 돌아보실 텐데 이 지문들을 한번 듣고 읽고 그리고 새겨보는 시간이 우리의 현실에 이 말들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연기의 화목은 그리고 새겨보는 Tony가 그런 음들을 본 그리고 새겨보는 것도